한편이 좌파, 강남 좌파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겁니다. 항상 글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응준 소설가, 이응준 소설가는 많은 글들이 참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소위 우리 사회를 많이 걱정하는 그런 소설가 가운데 하나고 소설을 쓰는 사람 가운데 우파적 세계관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응준 작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천년기념비적인 그런 인물인 거죠. 오늘 샴페인 전체주의라는 그런 글을 기구한 겁니다. 거기에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나나미가 나옵니다. 한참 나라가 좀 나아질 그런 방향으로 달려갈 때 1990년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같은 책이었죠. 아주 역사적인 그런 식견이나 필력 같은 게 뛰어난 지금은 이제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나나미가 핵심을 돌파하는 농객이란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아주 훌륭한 작가죠. 역사도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일본인이 치렀던 제국주의도 세계사가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이지 않냐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녀는 1982년 무렵에 쓴 전체주의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역사에 추출되는 전체주의의 특징 등을 지적하는데 곱씹을 만한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이 글을 접하지 못했는데 시오노나나미가 전체주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에서 전체주의는 비롯된다. 모든 법니까 나라를 어렵게 하는 정책이란 것은 다 여러분들 선한 의도로 포장돼서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는 길을 이끄는 거죠. 지역화폐가 얼마나 근사한 겁니까 그러나 지역화폐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겠죠. 기본사회가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기본사회 시작하면 나라가 꼴로 가겠죠. 나쁜 의도가 다 선한 의도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중들은 선한 의도에 다 홀가닥 넘어가는 것이고 둘째 언제나 진보로 인식되는 동향의 소산이었다. 플로글래시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좌파들이 대단히 여러분들 뭡니까 전체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타인을 감찰하고 타인을 박해하고 하는데 강하지 않습니까 가끔 서구 역사에서 우파적 전체주의가 있긴 하죠. 파시즘 같은 행대로. 첫째 전체주의는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는다. 좌파 전체주의가 더 악성이고 모든 분야로 확장된다. 한국인들이 가장 깊숙이 봐야 될 거죠. 좌파 전체주의인 겁니다. 넷째 냉정한 계산에서가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홀가닥 넘어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계산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고 이성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토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 여러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눈시울이 뭡니까 울컥굴컥하고 눈물이 조금씩 나고 그렇게 감성적인 겁니다. 감성적인 단어 감성적인 연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전체주의가 그냥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섯째 군사적 강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민중의 지지가 따른다. 전부가 다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다섯에 와가지고 소수 의견을 피려가는 사람들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냥 돌멩이를 전부가 던지는다.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들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깊숙이 이러면서 봐야 될 겁니다. 민중의 지지가 따른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확 한쪽으로 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영화가 나오면 여러분 히트를 치면 천만이 천만이 보는 겁니다. 여섯째 청렴결백 정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추진된다. 본인들이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386 내로남불 주사파들의 속성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1960년대 생들이 아주 많이 말아먹을 거다. 1960년 생들이 장렬하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람에 시오노나노의 꼭 한국인을 이런 분석에서 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적인 겁니다. 감성적인 거. 그냥 다수 외에는 일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오노나나미는 자신이 전체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고 전체주의 권력층이나 그 국민들이나 공이 병맛이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이탈리아의 두 작가인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아주 전형적인 좌파 지식인이었던 모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아주 여러분들의 인기를 누렸던 레오나르도 샤샤. 이 레오나르도 샤샤는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이고 알베르토 모라비아는 좌파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맹성을 날렸고 레오나르도 샤샤는 좌파 지식인에서 또 국회의원을 한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을 한 그게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알베르토 모라비아 1907년부터 199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양반이 레오나르도 샤샤 1921년생에서 1989년생까지 유럽의회 국회의원을 한 사람인 거죠. 두 사람이 아주 이탈리아에 유명한 사람 저는 처음 접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응준 작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더 위험하냐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좌파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오누나나미 이야기는 내가 보기엔 인간적인 사회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마 1960년 좌파들은 권력을 잡으면 인간적인 사회주의 비슷한 형태로 살을 몰아갈 겁니다. 눈에서 흔히 보이는 겁니다. 기본 사회가 불가능한데 기본 사회로 세일즈를 할 겁니다. 기본 소득이 불가능한데 기본 소득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세일즈를 할 겁니다. 기본 주구가 불가능한데 기본 주구가 가능하다고 세일즈를 하겠죠. 사회주의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시오누나나미의 글의 이름 큰 특징은 인간 본성을 최대하게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 시오누나나미가 여러분들 군주론을 지었던 마키아벨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책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 인간적인 사회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죠 사회주의라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강화하게 되면 거짓과 위선과 사기가 강물처럼 어르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스탈린 이름들이 이렇게 권력을 휘둘리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 좌파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이 영준 작가가 시오누나나미가 여러분들을 규정한 6가지 전체주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저 위에 적힌 전체주의 6가지 특징들을 이해 못하는 바보들은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세상에 돕는 길이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지는 겁니다. 그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오랫동안 질 겁니다. 그들은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꼼짝마가 된 겁니다. 이 영준 작가 여러분 그리 촌철살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는 날 관뚜껑에 이르면 덮이는 날까지 뭐죠 하고 싶은 대로 쪼대로 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해악을 끼치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서 가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옛날에는 안타까워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 위에 적힌 전체주의 6가지 특징들을 이해 못하는 바보들은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세상을 돕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이 영준 작가가 여러분 아주 글을 이렇게 매끄럽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일단 전체주의가 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죠. 다수의 이런 폭행이라든지 다수가 여러분들 매사를 다 좌우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전체주의 성향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소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냥 박해하는 것이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욕설하고 그냥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게. 입을 다물게. 지도자 개인에 대한 숭배 사상이 생기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주의가. 언론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대중의 열강을 유도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도로 제한한다. 개인보다 국가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개인의 발견과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역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가 용인 안 되는 것이 뭐죠. 이른바 좌파적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적 전체주의가 오리지널보다 복제가 훨씬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오리지널이었고 이 사람은 복제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가 위험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흘러가는 실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전망하는 거죠. 이렇게 다 하겠다면 각자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내 정치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좀 칙칙하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